김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이 흘러 80대 노인이 된 김 씨. 투병 중이던 김 씨는 오랫동안 자신을 부양하고 돌봐준 양자를 자신의 가족관계부의 아들로 올렸고 그로부터 3년 후 숨을 거두는데요. 그런데 김 씨가 사망한 후 양자와 친딸들 간 상속 다툼이 벌어집니다. 친딸들은 양자가 부모님을 모신 것은 인정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양자로 입적한 것은 부모님의 재산을 노린 것이 의심된다며 상속을 반대하는데요. 부친을 30년간 부양한 양자와 친딸들 중 누가 부친의 유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 양부모를 30년 넘게 극진이 모신 양자의 사인을 살펴볼까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이분은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도와준 분이 있었어요. 바로 이웃에 사는 부부였는데 이분이 양부모가 되는 거죠. 네, 최근에 상황까지 오기까지 참 긴 개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70년대입니다. 이 소년이 10대죠. 이 소년이 어릴 때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고아가 됐는데 그 70년대 농촌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 한 마을이 가족입니다. 그렇죠. 옆집에 숟가락까지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갈대 없는 처지가 된 소년을 이웃 주민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보살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중학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년이 됐고 청소년이 돼서 청년이 돼가는 과정인데 바로 이웃집에 노부부가 너무 정이 많고 정말 마음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밥은 먹었느냐 거둬서 밥도 먹이고 또 용돈은 있느냐 또 용돈도 주시고 그렇게 정말 이웃이지만 친척처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 노부부가 결심을 합니다. 어차피 우린 농사를 짓고 있으니 일손이 필요한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품삭스를 주면서 같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 서로 좋은 게 아닐까 가족도 없는데 이 아이도 좋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하면서 농사일 돌보면서 지내는데 안 그래도 가까웠고 애틋한 사이였지만 한 집에 더불어 살면서 친부모의 정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 노부부가 너무 따뜻하게 대해준 거예요. 이 소녀는 노부부도 처음엔 불쌍한 아이였지만 점점 자식 못지않은 정을 주게 된 겁니다. 또 이렇게 같이 부대끼고 살다 보면 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실제 이 부모 밑에는 딸이 셋 있었는데 같이 살지는 않았나 보죠? 네. 이 부부가 딸만 셋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이분들이 아들을 굉장히 원하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려다 두고 일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차라리 우리 아들을 삼자 이런 생각이 드셨던가 봐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이 양자로 삼자 이 아이. 그랬더니 아내 드시는 분도 적극적으로 참동을 해서 결국 두 부부가 50대 때 양자는 10대였어요. 10대 후반. 결국 이제 이렇게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게 됐는데 그 당시 그 즈음에는 딸 셋은 이미 객지에 나가서 직장도 있었고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부는 양자로 삼은 다음에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했잖아요. 검정고시 공부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학비도 지원해주고 또 검정고시도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 것 같고 또 이 양자로 들어온 사람도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부모같이 생각이 됐고 굉장히 잘 따랐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양자 역할을 하면서 계속 살았는데 결혼도 하고 그렇지만 이 부모를 떠나지 않고 그동안 쭉 계속 모셔왔나 보죠. 네. 양자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때 양아버지가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지병 때문에. 그런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양자밖에 없기 때문에 생계수단도 또 농사밖에 없으니까 이 양자가 이 양부모들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업도 하고 농사도 하면서 이렇게 생계를 딱 꾸려갔는데요. 또 다행히도요. 그 와이프가 분설이 하나도 없이 분평하나도 없이 양부모님을 아주 정성껏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이제 양아버지가 계속 지병이 악화되면서요. 또 입퇴원도 반복을 되게 오랫동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간병도 그리고 병원비도 다 모두 이 양자가 아주 오랫동안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이렇게 잘 돌봐준 양자를 이제 친자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친자로 이제 드렸는데요. 그때가 이제 양부모 나이가 80이고 양자의 나이가 50대 된 겁니다. 천천히 설명해서 그러는데 이제 그동안은 계속 모시고 살았는데 법적으로는 사실 양자는 안 했고 그냥 뭐 내 아들이다. 이름으로만 이제 아들 삼았다라는 건데 30년간 이렇게 살아오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3년 전에 그야말로 이제 법적으로 양자 입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늘 상담해오는 것 중에 그 문제가 뭐냐면 아버님 돌아가시면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상속 문제가 이제 상속 문제 세 딸과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다. 문제 제기는 세 딸이 먼저 한 셈입니다. 지금 뭘 남겼냐면요. 주택, 선산, 그리고 농지 합쳐서 한 10억 원이 좀 넘는 그래도 이제 적지 않은 자산을 남겼습니다. 이 주택은 말이죠. 이 노부부와 양자 부부가 함께 산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세대가 함께 더불어 살았던 집이죠. 그런데 이제 이 딸들은 상속을 해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양자로 오래 모셔온 건 인정은 한다. 하지만 왜 굳이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친자로 입적을 했겠느냐. 재산 노린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양자는 속상하기가 이를 때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친자가 된 건 3년이지만 아이 평생 모시고 살았잖아요.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 결혼하고 나서까지 이 어머니가 자기 딸들을 남으로 했습니다. 상속을 받아도 이 아이가 더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마음이 가시는 거죠. 양자의 마음도 그래요. 상속을 받는다면 이게 나눠받게 되고 딸들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더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이 문제를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최영일 평론가 어머니 얘기하면서 딱 하는데 상속을 받으면 이 아들이 더 받아야 된다. 너희 딸들이 뭐 했냐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찡해지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까지 병든 양부모를 지키고 모신 50대 남성의 사연 궁금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친이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양자로 입적이 됐는데 이 딸 셋과 함께 똑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 하나고요. 두 번째 알아볼까요? 양자 입적하기 이전부터 병든 부모님을 모셔왔는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 먼저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3년 전에 양자로 입적했는데 그럼 딸 셋과 똑같이 상속을 인정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일단 양자도 이분은 또 그냥 양자 단위가 아마 친자로 입적을 시켰다 보니까 친양자로도 입적이 됐어요. 친양자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완전히 친자식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이전에 원래 자기의 친부모와도 관계도 법적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이거 부부가 동동으로 동의해야 되고 법원에 허가도 받아야 되는 아주 엄격한 제도이기 때문에 입적 이후에는 일단 입양 이후에는 완벽히 친자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아들, 딸을 가리지 않고 공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3년 전에 받은 건 동동한 대우를 받는 거다. 그렇습니다. 입양은 연장자를 입양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동갑이나 연하 입양을 할 수가 있고요. 입양을 정상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친생자랑 똑같이 시급받습니다. 그래서 상속 비율도 똑같고요. 똑같은 어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3년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입양을 했을까요? 상속을 해주기 위해서 입양을 한 겁니다. 그렇겠네요. 상속할 이유가 없다면 입양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도 지금 살아계시고 입양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하기 어렵지 않을까.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는 딸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딸들이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년 전에 입양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재산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를 보고 있는 건데 그거와는 별교로 법적으로는 어떤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입양이 됐다 그러면 취소나 무효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옆에 있잖아요. 어머니가 없는 상황이면 그런 걸 입증을 해서 주장이 가능한데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친딸들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아버지하고 양자하고는 큰 문제 없이 아마 입양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준 변호사 얘기했지만 3년 전에 몸이 아프실 때 아버지가 입양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네가 고생했다. 그 소리죠.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 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겁니다. 이분은 아마 본인이 받을 그냥 상속금 보다는 조금 더 드려야 될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기여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두 번째 궁금증이었죠. 그렇죠. 기여분이라고 하는 게 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피상속인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히 재산 유지나 형성에 기여를 하거나 두 번째로 부양을 했을 때 이분은 두 개 다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하시는데 농사를 아마 돌아가신 어르신은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대로 못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이분이 하셨을 겁니다. 이 아들이. 그리고 부양도 다 했네요.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켰네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시골에서 농사진 거 저 셋 딸이 말이에요. 쌀도 가져가, 참기름 가져가, 곧 두 가루 가져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아버지와 함께 부모 모시고 나면서 고생하면서 재산 읽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기여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보험 판례 중에 양자가 엄청 효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95세, 100살까지 살았던 경우 기대수명 이상으로 양자가 효도를 해가지고 부양을 했던 경우 기여분을 50%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여분을 어떻게 산정하냐면 법원에서 상속 재산 중 일부를 뚝 떼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통상은 많이 인정받는 경우로라도 공동상속일 중에 10에서 20% 인정받아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50%를 상속 재산 중에서 떼어서 양자한테 주고 나머지를 나누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사건도 유사한 것 같아요. 30년간 양부모를 봉행하고 앞으로도 어머니를 봉행할 거고 병간호도 했고 농사 일었고 주택도 같이 샀고 칭딸들 만약에 기여분 더 인정받으면 그거 받을 것도 많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게 상속을 노리고 양자로 입적한 건 맞아요. 누구냐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상속을 노리고 이 아들을 너무 든든해서 입적을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생활공동체로 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에게 뭔가 남기고 싶다. 너는 이제 남이 아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정말 반평생 함께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님의 노림술을 우리가 따라 드려야죠. 아마 제사도 지낼 거예요. 다 할 것 같아요. 딸들 셋이 똘똘 뭉쳐서 3년 전에 입양한 거에 대한 것을 의심의 눈초를 쳐다본다고 했는데 그동안 해온 걸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게 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의심을 합니까? 그동안 그러면 병간을 제대로 했습니까? 아버님 어머니 제대로 돌본 사람은 누굽니까? 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왜 의심을 합니까? 뭐 핏줄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친양자들에게 법적으로 핏줄처럼 인정해지는 거고 친양자 입양은 다시 설명드리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처럼 일방적으로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투실 여지도 없고 아마 3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친양자로 되는 건 태어날 때부터 친자식하고 똑같이죠. 그러네요. 그동안 공동으로 다 인정받을 가능성이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친양자로 입장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 부분하고 지금 박지훈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30년 동안 모셔왔던 거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면 기업원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죠. 이렇게 생각해 본다. 여자친구를 잘 알았을까요? 여자친구가 targeted 말로 영향,